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41.2%, 이재명은 31.3%,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30대의 지지율이 9.2%포인트를 급락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조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은 지금 김해경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갑질, 이른바 불법 의전과 그리고 공무원의 사적으로 심부름시켰다는 이런 논란, 또 경기도 세금으로 자신의 식사 또는 고기 이런 것들을 샀다. 거기다가 그걸 카드 바꾸치기 했다는 것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분노,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서울 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지난 8일과 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1.2, 이재명 후보는 31.3%로 집계됐습니다. 안철수는 8.9, 심상정은 3.9, 지지후보가 없다 모르겠다는 12.6%였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재명은 0.3%포인트가 올랐고, 윤석열은 6.2%포인트나 상승해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을 격차하는 9.9포인트, 지난번 조사 때는 4,004포인트였는데 이번에는 9.9%로 무려 5.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0대 지지율에서 원래 32.6%였는데 23.4%로 급락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5.7%에서 42%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는 지금 현재 김혜경 씨 논란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혜경 씨.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 5급과 7급 공무원에게 마치 개인 비서를 둔 것처럼 공무원은 경기도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이런 김혜경 씨 개인을 위해서 해줬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거의 얼굴을 나타내지도 않고 몰래 숨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다 하는 비난. 거기다가 갑질 논란이 무엇보다도 큽니다. 배모 씨,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에게 한 발언이나 녹취록을 보면 정말 인격을 모독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쇠고기 안심을 사와라. 그리고 초밥에다가 과일에다가 샌드위치에다가 오늘 또 드러난 바에 따르면 베트남 쌀국수에다가 중식에다가 지금 배달된 것만 하더라도 가짓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10만 원 안팎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까지도 다 경기도 도비로 김혜경 씨가 소비를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어제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 내용이 거의 알맹이가 없다.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 그러니까 사과했다는 걸 밝히기 위한, 사과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행사였을 뿐 정확하게 뭘 잘못했다. 사과를 했는데 뭐에 대한 사과냐가 빠졌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사과냐. 물어보면 그냥 잘못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 또한 아주 형식적인 것 아닐까. 그래서 피해자로 지목된 제보자 A 씨는 지금 그 사과를 보고서도 뭐에 대한 사과인 줄 모르겠다. 진정성이 없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었는가.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배달을 해줬는데 샌드위치를 10인분, 30인분을 공간도 아닌 사택에 갖다 줬다고 하는데 그 30인분을 누가 먹었을까. 그거 정말 궁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을 마치 개인 비서처럼 이렇게 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주일이 급락한 거 아닌가. 그걸 보고 어저께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었다 하는 지적이 일면서 또다시 지주일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조사된 겁니다. 8일과 9일 날 한 거니까. 8일과 9일. 오늘이 10일이니까 어제까지도 조사가 됐네요. 어쨌든 어제 조사는 오후 5시에 사과를 했으니까 그 시점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1.5%였습니다. 단일 후보 선호도는 윤석열 후보가 43%, 안철수 후보는 37.1%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도 이재명 후보를 5차 범위를 벗어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3자되게 돼서 윤석열 후보는 46.2%, 이재명 후보는 33.7%로 거의 9%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 심상적은 5.8%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일 때도 안철수는 44.4%, 이재명 후보는 28.9%, 심상적은 4.1%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에서도 지금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단일화 방식에 대한 대답은 1대1 여론조사가 35.6%, 후보 간 대가 없는 양보 방식이 29.4%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가장 높고 후보 간에 대가 없는 양보, 단판을 지어라 하는 게 29.4%고, 책임 총리를 맡기는 공동정부가 22.7%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국민들은 1대1 여론조사로 하는 게 더 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바란다, 정권재창출을 바란다 이 두 프레임에서 정권교체를 바란다가 57.7%, 정권재창출이 33.2%여서 정권교체 열망이 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일로 예정된 2차 TV토론을 반드시 볼 것이다가 46.4%, 웬만하면 시청할 것이다가 37.5%, 지켜보겠다는 응답자가 전체가 83.9%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0.7%였고, 국민의힘이 38.5%, 정의당은 4.6%, 국민의당은 6.3%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보다 거의 8%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지지율 격차가 9.9%포인트, 곧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김혜경 씨의 갑질 논란, 불법 의전, 여기에 젊은 층들이 많이 떠나갔다 하는 것을 여론조사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